자유롭습니다. 야 너네도 자유로울 자유로우려면 작업 좀 해. 역시 뭐 작업할 때 작업 좀 해. 무슨 뭐 나는 밥 먹고 작업만 하냐. 나는 밖에 나갈 때 작업 장비가 없음 불안해. 작업 좀 해.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.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. 여행을 가기 전에는 뭐 준비물이나 이런 걸 되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. 막상 여행을 갔을 때는 또 무계획적으로 가서 준비된 거. 어 맞아. 가지고 가서 여행을 떠나요. 그리고 저 여행 떠나는 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고. 작업 좀 해. 작업 좀 해. 작업 좀 해. 역시 표현에 자유가 있는 음악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. 그 정도로 미처했잖아. 그 정도로 미처했잖아. 거의 뭐 뮤직이지 말 라임은. 이 정도면 뭐 영화 찍는 거잖아. 그 정도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냐. 뭐. 뭐.